고기 덩이를 뜯어먹는 사냥개에게 감히 돈벼드는 이 날짐승이 바로 본대 소리입니다. 과연 포기 드문 싸움 장면이 표시됩니다. 번대 소리는 날짐승 중에서 제일 큰 세들 중의 하나입니다. 몸무게는 10kg나 되는 곳도 있으며 날개를 펴면 3m나 됩니다. 사냥의 경험이 있는 이 배에는 본대 수리의 사나운 부리와 발톱을 피하여 그에서 뒤로만 달려듭니다. 번대 소리는 적수의 눈을 쪼으려고 무지는 애를 씁니다. 번대 소리는 적수의 눈을 쪼으려고 무지는 애를 씁니다. 번대 소리는 애를 씁니다. 열이 오른 본개 소리는 무리로 쫓고 발톱으로 거머쥐면서 연속 공격을 들이댑니다. 사냥개조차 더는 달려들지 못하고 싸움판을 피하니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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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쏨